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저랑 같이 훈련했던 동생이 시합 하루 전이에요 내일 개체량인데 그래서 살 감량을 혼자 한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 일본 시합이나 뭐 이럴 때 많이 와서 도와주고 감량할 때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곡까지 왔습니다 어? 교수 몇십니까? 힘이 없는데 이미 지금 힘입니다 몇 킬로야 지금? 지금 64.3? 몇 킬로까지 빼야 되지? 61.7까지 빼야 됩니다 야 얼굴이 쏙 들어갔네 이거 나 우리 그때 일본 그때랑 다른데 그땐 빵떡이었는데 그땐 사이코 힘들어? 힘들어? 너무 힘듭니다 아직 좀 괜찮잖아 그래도 이제 이제 한 2킬로 빼야 되는 건데 한 200, 2킬로 500? 우리 프로 파이터에게 길이란... 이제 혼난하지? 혼난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러 가야지 예 잘하십시오 예 하아...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체중을 한번 재고자 체중을 한번 재고자 체중을 한번 재고자 체중을 한번 재고자 하아... 오우씨... 살 빠진 거구나 하아... 오우씨.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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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로... 하아... 63.8 63.8 63.8 61. 몇 가지 빼야 되지? 10입니다 61.7? 2킬로 100 마지막 한탕에 2킬로 100 빼면 딱 되겠다 2킬로 100 땀 꼭 입고 수분 쫙 빼면 되는 거니까 그치? 네 이제 땀 잘라라고 이 알볼린을 몸에다가 등... 등... 온몸에다가 이렇게 잘 발라주면 그래... 아니 그냥 이거 아니면 내가 가방을 들고 왔까? 체중기를 들고 와야 되니까 아니... 아니... 쟤... 뭐... 위에 거... 중에 하나는 안 젖을 거니까 뭐... 위에 거는 그냥 대충 입고 오면 되고 바지 같은 거 응 그리고 이건 2킬로 먹으냐? 그냥 빼잖아 네 응 우리 친구는 몇 킬로 남았어요? 저 한 1.3 같이 시합한다며? 저랑 같이 시합 나가는 거 전... 전후야 전후 이러면 전후가 되는 거 같아 여기서 꺾어서 가면은 먹자고 먹으니까 이제 여기로 가... 꺾어서 가야 되는데 먹자고 먹으니까 여기서 바로 꺾으면은 먹을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... 그... 오늘... 그치 오늘만 조금만 참으면 또 네 그치?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? 라포키요 하하하하 라포키의 콜라 하하하하 라포키의 콜라 라포키의 콜라 너무 먹고 싶습니다 라포키의 콜라 야 그게 뭐라고 그치? 아... 5,000원, 30,000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? 저는 항상... 지금 감량을 안 하고 있어서 아...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서 아 다 먹어 아 다 먹어 돈이 더러요 를 받은 게 뭐에요? 네.. 아.. ... ... ... ... 와.. 좀만 올렸지? 지금 덜인거에요? 어 아 뛰는거? 한 50분대 50분대였어? 어떻게 할만해? 응 괜찮 힘들어? 이 키우 뺀거 같은데 좀 더해 움직여야 돼 땀 났을 때 땀 났을 때 움직여야지 또 땀 날면 또 힘드니까 잘한거 맞으니까 잘한거만 슬슬 움직이기만 하면 돼 현대만 생각하면 돼 기자가 돼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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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형님,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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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떨어질 때까지만 살짝 있으면 돼요 61.65 몇 킬로까지죠? 7까지입니다 어, 다 뺐네 시작 이기는 것만 너도 살 뺐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되면 스워버 씻고 와. 씻고 탈퇴. 150? 150다고요? 오케이. 아, 자스트. 이제 시작이야. 너희들 격두 인생의 시작일 뿐이야. 이제 발을 담궜다. 여유 있는 프로파이터들. 감양을 왜 하는 모습이야? 형님 갑자기 제가 이거 올렸는데 형님 다음에 시합 나가실 때. 이 영상 보시면서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겸손했습니다. 나도 그랬구나. 여유 있는 프로파이터들과 내일 개체량인 새내기 프로파이터들. 프로 데뷔전. 야, 프로 데뷔전. 얘들이 또 힘들게 강량했잖아. 그치? 내일 또 건승을 빈다. 코멘입니다. 아, 코멘. 상대가 베테랑인 동네. 마지막으로 개체량 하기 전에 소감 한 마디. 이제 가장 힘든 자신을 이겼으니까. 네. 이제 상대만 이길라며 나누겠습니다. 야, 다 했어. 다 했어. 자, 파이팅 포즈 한 번 지워드리겠습니다. 그렇지. 오토로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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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잘생님.